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의 산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숨이 산하의 해방의 회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2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외신의 시각이 달라졌다. 이재명은 한국의 룰라입니다. 자 사실 외신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제3자가 보기 때문에 국내 이런 적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국내 적폐 세력들, 적폐 언론들은 그저 민주 진보 진영을 비방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모든 것을 다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 조금 한 걸음 밖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장 티가 많이 나냐면요. 검찰이라든지 적폐 세력들이 어거지를 쓸 때라든지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라고 할 때 국내 언론에서는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검찰 말만 반복하는 데 반해서 외신의 경우는 야 이거 좀 심한 것 같지 않나요? 라는 식의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신이 우리랑 좀 시선을 좀 우리 국민 민주 진보 진영과 시선이 좀 비슷해지는 상황은 언제 때냐 적폐들의 준동이 어느 선을 넘어가지고 야 정말 너무한다 정말 선 넘어가네 라는 수준이 됐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외신들이 이재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적폐 세력들의 시선이나 외신들의 시선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왜? 외신들은 국내에서 보도되는 우리 국내 언론들의 반응이나 이런 기사를 보고 지들이 또 한마디로 받아 쓴단 말이야. 자신들이 국내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 자체가 적폐들하고 크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은 제3자야. 제3자가 볼 때 어? 이상하네? 어? 이건 좀 심한데? 라는 상황이 되면은 드디어 상황이 급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재명에 대한 외신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은근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원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외신들이 이재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슬슬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단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일단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보도하느냐. 오! 한국의 검찰, 아니 한국의 집권당은 야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한다. 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말뜻을 살펴보면은 윤석열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어 라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수사를 했으며 그래서 몇 차례 동안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뭘 또 기소를 했는데 뭘 또 기소를 한다. 특히 대북 송금 가지고 기소를 한다. 라는 식의 이런 주장을 많이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재명은 탄식하고 있다. 라는 이런 내용까지 쭉 넣어놔요. 그럼 내용 전체가 어떻게 읽어지느냐. 어! 탄압하네! 라는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미 뉴욕타임즈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 순간 외신들의 시선이 완전히 틀려져요. 자 하나씩 보실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지?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외신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폭발적인 반응이었느냐. 영장 청구 시점부터 체포동향 가결 그리고 법원 영장 기각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두 건 세 건 이어서 쭉 보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외신들의 보도가 시작은 단식, 단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장 청구, 체포동향 가결, 법원 영장 기각까지 해 4편 정도가 이어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그 4편의 보도를 계속 읽어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재명이 부당한 탄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서술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금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느냐. 블룸버그 통신 보도예요. 자 보세요. 기사가 이렇게 쭉 있죠. 3건이 연달아 거의 26일, 21일, 21일. 21일 하루에만 두 건의 보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26일 기각 나던 그날 또 보도가 났습니다. 자, AP통신의 보도입니다. AP통신은 역시 비슷한 형태로 3건의 보도를 했고요. 이 둘 다 이 앞에 단식 시작될 무렵에 또 한 번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보세요. 블룸버그와 AP 모두 다 이렇게 많은 양의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아,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구나. 이 사람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히 꼬투리 잡아서 좀 과하게 설치는구나. 라는 내용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보도 태도는 언제와 되게 유사하느냐며 과거에 몇 년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잖아요. 1년 이상 감옥에 수감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도하는 그런 태도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 외신 보도도 보면요. 룰라 편을 적극적으로 대놓고 줄지는 않았으나 이런 보도를 상세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탄압받고 있다라. 룰라가 탄압받고 있다. 라는 식의 내용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시 비슷한 보도 태도인 거죠. 특히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8월 31일, 9월 18일, 9월 21일, 9월 23일, 그리고 9월 26일, 9월 27일까지 거의 한 7권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 거죠. 블룸버그, AP, 로이터.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언론사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베트남은 이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서 이 내용을 대놓고 꼭 집어서 이재명이 억울하다라는 내용은 없으나 이재명이 억울해 보이네라는 그런 문장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베트남도 그랬고요. 중동도 똑같은 보도가 났고요. 여기 싱가포르까지 똑같이 보도가 납니다. 전 세계가 이재명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언론 보도 태도가 다 똑같습니다. 야당 대표한테 영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뭐? 누가 보더라도 좀 심하네.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를 영구속을 하겠다고? 잡아넣겠다고? 야 그건 아니지 않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언뜻 누구를 떠올리느냐. 똑같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브라질 룰라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패 혐의로 감옥에까지 수감됐지만 전 세계가 그 사람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대법원이나 브라질 검찰이 룰라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룰라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각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외신들의 보도 태도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를 하느냐. 검사 출신 윤석열의 경쟁자이며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패했다. 아슬아슬하게 패했다. 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대선 패배 이후 계속해서 검찰이 여러 차례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거 빼고 이거는 제가 쓴 거리니까 제가 평가하는 분위기니까 이거 빼고요. 검사 출신 윤석열의 경쟁자인데 아슬아슬하게 대선에서 패했었고 그 직후부터 검찰이 연달아 계속 여러 건의 기소를 하고 있다. 이거 뭡니까? 단 한 줄도 이재명을 대놓고 편들지는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아. 똑같아. 정말. 토시는 조금씩 다른데 다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검사 출신인 윤석열의 가장 막강한 경쟁자였고 지난 대선에서 정말 쓰라쓸하게 패했고 그 뒤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검찰이 쫓아다니면서 기소하고 있다. 검사 출신 윤석열인데 검사가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에이 이거 탄압이네. 억지 쓰나보네. 누명식을 구는 것 같네. 라고 보이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패했고 경쟁자다. 그 뒤에 계속해서 기소가 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정당한 거라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이 외신에 정말 하나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잠시 과열이 됐나 봐요. 과열된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가 과열되는 바람에 조금 잠시 꺼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좀 이렇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이런 분위기는요 놀랍게도 일본 쪽 언론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일본에 니케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죠. 일본 경제 니케이라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의 영어판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뭐라고 돼 있는지. 자, 영어가 이렇게 쫙 돼 있어요.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uniting behind leader 이재명 애프터 디스트릭트 커트 리젝티드 언어레스트 워런트 아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젝트라는 거는 거부당했다라는 거고요. 구속영장 발부가 거부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장 기각률은 18.6%에 불과하다. 요렇게 썼어. 와, 니케이가 일본 신문 요렇게 썼네. 예,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느껴집니까? 오, 부당한 탄압이란 느껴지죠? 특히 어느 부분? 영장 기각률은 18.6%에 불과한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리고 윤석열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요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고 있느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아깝게 윤석열한테 피했다. 요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니케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포함돼요.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경쟁자에게 불합리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동원하고 있다는 야당에게 새로운 탄약을 안겨줬다. 야당은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질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던 국민의힘의 행보에 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 니케이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를 했죠. 일본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신문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나라 신문 한번 볼게요. 자, 이건 AP통신의 보도입니다. AP통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서울발 AP통신의 보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판사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획하면서 그가 증거를 인멸할 뚜렷한 위험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질서를 소환한 법원에 감사를 전하면서 정치가 상대를 죽이고 제거하는 전쟁이 됐다고 한탄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외신들, 제3자가 보는 외신들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니랬어. 되게 티껍게 그렇다고. 아, 이재명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식의 보도였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외신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이터를 볼까요? 자, 로이터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한국법원은 뇌물과 직무 위반 혐의로 청구된 제1야당 지도자에 대한 고소경쟁을 기각하면서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투쟁의 생명선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전 과거 앞서 이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측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언론들, 외국 언론들이 정말 하나같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 민주당의 일부가 세포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 세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거의 일제히 의아함을 표시합니다. 더군다나 단식 중인 당대표의 세포에 동의했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표현도 써요. 자, 민주당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좀 앞에 나온 기사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 일부가 자기 당 대표를 잡아 가두라는데 이렇게 동의표를 던지느냐는 말이야. 그렇죠? 그랬는데 당 대표를 잡아 가두라는데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다? 가결파가 축출되거나 실각하고 이재명 중심의 단일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보도라고 보시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직역을 해서 민주당이 단결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만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 체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중심 체제가 공고해질 것이다. 즉, 가결파. 우리가 말하는 수박들은 축출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언론들 AP, 로이터, 블룸버그, 니케이, 베트남과 싱가포르과 중동의 신문들은요.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의 최대 경쟁자였던 이재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제1야당 대표한테 청구된 구속영장으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뒤 처음이다. 처음이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법원이 이 영장을 기각했다. 자,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아슬아슬하게 윤석열한테 패한 이재명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은 지속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앞으로 윤석열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는 생명력을 제공해줬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당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이런 분위기는요.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자, 아마 외신들이 보기에도 브라질 룰라나 이재명이나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충해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민시민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로사리아님, 윤정일님, 우금치님도 오셨고요. 정권재탈환님 오셨습니다. 조순님 오셨고요. 김연수님, 순데렐라님, 이학복님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밤중에 제가 이렇게 제때 방송도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뿌리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송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자, 하나너님, 오밤충뉴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베리님, 장용진TV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한가위 연휴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베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행복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해당 행위자들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가그랑님, 그 다음에 추억의 메틸님, 매일 방송 듣는데 좀 늦게 들어와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YKK님, 크림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충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 네, 오밤충의 뉴스